노래를 들려줄 건데 한번 들어봐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셋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아주 큰 소리낼까요? 우와! 재밌다! 재밌어! 그치, 뿡뿡아? 맞아! 삐루야, 우리 봐라! 우린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를 수 있다! 우와, 정말? 친구들, 할 수 있지? 좋았어!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자! 일어나자! 하나하고 하나하며 무슨 소리낼까요?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셋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다섯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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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다섯하고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아주 큰 소리나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? 에이, 그 정도 가지고 난 거꾸로도 부를 수 있다고! 거꾸로? 볼래?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! 우와, 멋진데? 그럼 첫부터 준비!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넷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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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낼까요? 셋하고 셋하고 무슨 소리낼까요? 셋하고 셋하고 무슨 소리낼까요? 셋하고 셋하고 무슨 소리낼까요? 么 진짜 작은 소리낼까요? 자꾸덕 port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낼까요? 하나하고 하나하며 무슨 소리낼까요? 아주 작은 소리낼죠 정말 멋진데? 내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니 나 정말 감동했어 정말? 다른 별 친구들한테도 재밌는 노래 가르쳐주러 가야지 그럼 안녕 안녕 또 놀러와 안녕 이번에는 주사위로 아주아주 신나게 놀아볼까요? 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와 둘이 나오면 두 명 이렇게요? 바로 그거지 자 친구들 모두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나오세요 신나게 춤추기 시작 손잡고 손잡고 춤을 춥시다 돌면서 돌면서 춤을 춥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면 신나게 춤을 춥시다 자 이번엔 몇이 나올까? 자 두명 두명이서 손잡고 신나게 춤을 춥시다 돌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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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춥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면 신나게 신나게 춤을 춥시다 자 이번엔 무슨 숫자가 나올까? 자 하나 둘 셋 네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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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세 명! 세 명 손잡고 춤춰주세요! 세 명 손잡고 춤춥시다! 손잡고! 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면 신나게 신나게 춤춥시다! 모두모두 잘했어요! 박수! 우와! 사랑해 친구야! 나도 나도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수 잘 세는 친구들! 오늘 모두 재밌었어요? 예! 수도 세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즐거웠어요! 짜잔이 형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! 그럼 행복한 뿡뿡밴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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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난 친구들 모두 모두 만나서 뿡뿡밴드 반짝이야! 장면 정말 반가워! 안녕! 다운 사람을 만나면 안녕! 안녕! 뿌이 뿌이! 우와! 우와! 오 bear! 하하하하! 안녕! 融acher quinoa! 친! abus! 안녕! 감사합니다.